사랑을 잘하는 가수, KBS 전국노래자랑 40주년 특별기획으로 초대가수로 출연했던 우리 가수 성경님 모시겠습니다. 나오시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네, 오랜만이에요. 더 아름다우신구나. 오늘은, 요새는 활동을 어떻게 하세요? 여러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주셔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네. 앞으로 우리 프론트의 스타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성경의 까치만 듣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standing there 나, 어디 있죠? 앞다 동생 호락마다, 다시 벌쓸 entering 나, 우리 같이春 장소 몇 개 남겨둔 것 가치고도 풀덕해야지 가치고도 까먹어 돌려봐 방광을 서신한 차례 가치버린 사랑이야 우리 서로 사랑으로 더불어방을 서서까지 원의 사랑이야 가치고도 까먹어 돌려봐 비가 한 손 씻자 가치만 할 거 바로 저 사랑이야 나 어린 적 질수하던 날 후라구 질서신걸시 가득한 나 없나 나의 꿈이 죽이더라 추수소 먹고 살아야지 어라구 사는 세상 나면 살아야지 나의 꿈은 사랑이야 지고를 지나고 질선배로인 나 지고는 사랑이야 나 지고 까딱 울려 나의 꿈은 산이 나의 꿈이 죽이더라 나의 꿈은 사랑이야 또 다른 꿈은 사랑이야 나의 꿈은 사랑이야 사랑은 희미야 가치바루 바라 오시야 가치바루 자랑이야